역대 대통령들의 고향은 어디일까? 이승만 대통령, 황해북도 평상군, 윤보선 대통령, 충청북도 아산시, 박정희 대통령, 경상북도 구미시, 최규하 대통령, 강원도 원주시, 전두환 대통령, 경상남도 합천군, 노태우 대통령, 대구광역시 동구, 김영삼 대통령, 경상남도 거제시, 김대중 대통령, 전라남도 신안군, 노무현 대통령, 경상남도 김해시, 이명박 대통령, 일본 오사카, 박근혜 대통령, 대구광역시 중구, 문재인 대통령, 경상남도 거제시, 윤석열 대통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음 대통령의 고향은 어디일까요?